제8회 대구시 인구의 날 기념행사와 연계해 제1기 백인의 아빠단 발대식이 열렸습니다. 백인의 아빠단은 2011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한 남성 육아 참여 모델 백인의 아빠단의 실천과 확산을 위한 것으로 부부가 함께하는 육아를 실천하자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올해 처음 추진되는 백인의 아빠단은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온라인 미션 수행과 전문가 멘토링, 온오프라인 네트워킹, 아빠와 함께하는 체험활동 등을 진행합니다.